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숨어있었다. 이들은 밤낮으로 수련하며 은신처에 숨어있었다. 인류의 유산은 저주받았으며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악마 군단이 다시 돌아와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존재하였다. 닌자 거북이 아니야, 저거든. 영웅이 건너와 인류를 보호하고 지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예언 또한 존재하였다. 젊은 닌자가 서국의 영웅을 만나게 됐다. 일족의 생존을 위해 주루가리를 들고 자비 없는 세상으로 위험한 여성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지. 버튼을 누르시오. 알겠습니다. 시작 옵션. 소리 약간만 줄이고 싶은데. 픽셀 퍼펙트. 켜볼까? 요런 다 전환 Pardon 더 메신저.. 나 제목 안 받겠다. 오늘도 날이 밝았고만 여선이 서북의 영문 나타나지 않는다 따분한 예언 수업만 계속하고 악마 군단이니 두고마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왜 우리 민자들은 아직도 숨어지네는 거야? 탐험해보고 싶다고 역사 수업 시간이다 녹화하기 납작군 수업되는 스토리야? 아니면 수업 들으러 가는 스토리야? 숏점프, 롱점프 다 됩니다 2단점 타야됩니다 앉아서 공격도 쓸고 5단점 타야됩니다 3단점 타야됩니다 5단점 타야됩니다 왜 점프샷 안겨도 갈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수업들자 얘들아 내 공중부약 기술을 보여줘봐 뛰고 치고 뛰고 무려 디골버 배급 게임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책은 다 읽어봤느냐 최악의 문자로구나 그래서요? 이뻤네요 띠용 놈들이 돌아왔어 서국의 영웅이 구해주러 왔어야 할 건데 오우야 허접들 티백 가지말거라 너들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슬 암흑 악마다 악마 민간들이여 내게 무릎 꿇어라 민수 닌단하십니다 너는 누구지? 남은 닌자가 너 하나뿐이란 말이냐 가소로꾼 축을 준비하느라 쎈는 대화를 시도하네요 말도 안돼 선명이다 와 개샘 너에게 운이 다른 애 모양이로군 불을 샀나이까 왕이시여 이 벌레들을 주시하므라 행운을 베지 내 부가들이 붉은 언덕에서 널 해치우리야 그러면 붉은 언덕 말고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아 그렇습니까? 서국의 영웅이다 똥사대를 늦었다 중요한 인물을 하나 붙어가겠다 두루마리를 받아 섬 건너편으로 가져가거라 빙하산의 꼭대기로 가거라 겉바 불타는 머시개로 안가고 빙하산으로 가져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마을관문으로 가보거라 밤의 장막이 붉은 언덕을 제약할수록 아니 결국 붉은 언덕으로 가야돼? 행운을 빌지에 있었네요 아니 돌아가면 되잖아 옆으로 요래가면 되지 전령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세 현재에게 전달하십시오 싸우고 가는거보다 안싸우고 띵 돌아가는게 더 안전하잖아 엔터 더 닌자 도장받을 흘려서 지는 세 타고 나는 뛰어다니고 아니 붉은 언덕 말고 옆으로 세면 되잖아요 이게 이게 BGM이지 태우고 튕겼고 민자거북 소리 얘네들 때려도 점프가 되네요 맨 아우 2단 뛰기도 안되는데 저거 타기 어렵겠다 돈 못먹은 불편 뭐죠 여긴? 상섭인가?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상섭이라네 상인이라고 머리는 써놔야 되는건 아니잖아 틀림말은 아니군 두루마리를 현자들에게 갖춰서 주면 되는거야 한 대화창에 대사가 너무 많잖아요 아 그냥 동쪽으로 와 등반용 발톱을 획득하였습니다 벽에 붙습니다 강화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수리검을 달릴 수 있습니다 석의 발사체를 파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알고 싶나? 발톱이라고요? 매달리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생겼지만요 아 그래서 가이덴이 그걸 팔면 뭐지? 가이덴이 누군데요? 아 그런사람이 있었어 뭔소리인지 누군가나 할거야 가이덴 인자 가이덴 보관함을 만들지라 올라가는 모션 보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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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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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s.P 저거 밤이야 이제 두사체 파괴 가능해서 이런 걸로도 2단점 이게 닌자지, 우정버지 달성. 저거 피 채워주는 아이템인가? 비잼이 너무 흥겨워서 스푼이 안된다. 저거 피 채워주는 아이템인가? 저거 피 채워주는 아이템인가? 저 사수야 숨겨내기 안돼요. 으아 옆 동맨 닌자는 그거 하던데. 아 여기는 사수야 아니구나. 저거 뒤에서 때려도 뭐지? 잠시만요. 숨은 쉴 수 있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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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저거 산소통이었어? 최신기술이니까. 악마들도 생성 넘어와서 테러하는데 휴먼들도 그 정도 기술력은 있어야지. 숨겨진 거 같은 거는 없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닌자가 이 N을 안 해봐서 해봤나? 안 해봤나?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다. 뭐야 저거. 상점. 안녕하세요. 필요한 바라도 있나? 공격을 받은 후. 공중에서 A 버튼을 눌러 공중 회복 점프를 합니다. 더 모험을 즐기세요. 명상.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적들이 가끔 불을 떨어뜨린다. 왕맨인가? 에너지 수리 거블를 발사합니다. 에너지 수리 거블를 발사합니다. 회복 먼저 찍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수리 거블를 발사합니다. 와 수리켄. 이거 그냥 때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저기 맞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저거 수리 검. 다 떨어지면 못 던지네요. 난 그냥 계속 세워주는 줄 알지? 에이. 야. 피아. 그건만 안 했네. 고건 몰랐네. 안 이건 또 뭐야. 아 왜 저 딴게 있냐구요? 길에.. 저거 왜.. 알아서 죽는구나 저기 위에는 못 올라가요? 근데 가끔은 진짜 저렇게 그냥 직선으로 뛰어오는 애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어 되게 단순한 패턴이지만 아이고 2단 점프도 안 되는 것인데요 띠릇 띠릇 dangd Fantasy 저.. 동동주 같은 거 마시면 피 차는 거겠지 근데 몇 칸이나 차는지 모르겠다 하니 늦게 눌렀다 아은 죽는구나 아 새로운 고객이구나 님 뭐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지 어떡해 휴라블이라고 해 난 시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마법의 관지가 있다는거야 내가 나타나서 널 살려줄거야 넌 여전히 죽을때마다 고통을 느낄거야 니가 빚지는걸 기록해줄거야 니 물건을 숨칠거거든 죽는게 좋으면 그대로 내버려줄 수도 있어 합의가 됐네 할리라쇼 흠 흠 이런 젠장 사망편을 티보면 부들부들 부들부들 저 딴 데서 죽다니 빅쟁이 흠 주어진 과제 이전에 돌파했던 곳을 다시 지나가려는 모양이군 모지않고 부숴버린 그거 말인가 힘의 봉인 을세 뭐하는건지 나도 모르겠네 구수적인거라네 추가적인 도전에 환장한 무언가라면 나한테 지켜보게란 암튼 난 상승했을게 상승아저씨 겜사랄입니다 죽어서 괜히 아깝다 아깝다 밑에 어떻게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아이템 오바다가 드래그인드니까 아깝다 아이템 먹을만큼 먹으면 제가 알아서 집에 가는군요 저기 저 마크가 또 있잖아 저거는 나중에 다른거 더 해듬하고 나서 갈 수 있는거죠? 아무튼 저 세모 마크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어딘가에 또 저 세모 마크가 있으면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는 얘기지 아! 아 그리고 낙사 조심해야겠다 한방에 훅 가잖아 게임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걸 알겠다 끼링끼링 소수 전혀 게임 소리를 줄여야 될걸요? 마이크 더 키우면은 잡음 들려서 따란 따란 지금도 마이크 잡음이 꽤 들리고 있었네. 피 없다. 피 있다. 저기 위에는 못 올라가지. 세상에 모든 게 의심스럽군. 상점에 멋지글.. 어? 힘의 봉인을 파괴했을 때 나타난 걸세. 마흔 네 개 파괴하네. 뭔.. 그 녀석은 우리 힘의 봉인 45개 중 하나였다. 힘 봉. 피 회복 저거는 빨리 찍어놔야 될 것 같아. 피 회복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 보스전이었어요. 아 저거 안쪽은 깨지겠다. 아니! 뭘 맞아야지. 아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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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저 간단한 걸 자꾸 만들지. 오 와우 밤 빠난빤딤딜 빠따 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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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안 채워주네 잦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때가 되면 언제인지가 궁금해질 거야 그 다요? 이봐 좀 순진한 척을 하라고 그냥 강워나서고 빨리 가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손님한테 어? 이건 또 뭐야? 문어 같은 거 있다 상주와 마저씨가 구수하네 폴로렌 4원 우와 엄청 많이 준다 모든 것의 파괴자 아저씨 스킬 스킬 내나요 빨리 적들이 가끔 체력 플러스 1 구체를 떨어뜨립니다 뭐야 이거 구서질이 생겨네 아니 무엇? 이런 망자인 줄 알았네 그님 뭐 포비킨을 본 적이 없다고 건축가 일종이야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름을 따서 짓는다는 특이한 저주에 걸렸어 이름은 뭔데? 네크롱 죽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서 지하묘지에서 일한다고? 아이러니 호주 수리에다가 떨어졌어 일하러 가야겠어 나도 떨어졌어 왓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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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 길인지 낙사 구간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아이고 세상에 와 주식팀 아이고 돈 많이 나온다 아니 희한해요 존맛 뭐야 저건 또 쟤가 네크로야? 뭐 대충 흐름을 보면 그렇겠죠 저 양반이 네크로겠지? 똥물 아이고 흠 여기 올 필요 없는데 이백 이백 원 먼저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기력 부채 떨어뜨리는 그냥 넣어서 찍고 그 뒤에는 돈 모으고 나서 생각해야지 아이고 이런 못 먹었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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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너무 무섭다 Jakob 저 그냥 때리면 되는거지?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그냥 먹으면 알아서 내 캐릭터가 뿌스는구나.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아 지금은 안될거 같네요. 아닌가 지금도 되나? 해보자. 아잉! 제작! 대체력! 까불지 말걸. 뒤꿈치 맞았다. 근데 방금 저거 맞았어도 죽는거잖아. 흉흉하다 진짜.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를 깔고 가네. 그러면 저 밑에 다시 못 내려가라. 아까 저거 못먹은 거 아까운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다. 괜히 이러다가 죽고. 왠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아 저거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죽여도 되나? 되네. 그치.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하긴 뭐 대단하게 숨어있던 곳도 아니니까. 그냥 납득할 만하네요. 결국 적이 올라가려다가 깎인 체력 3개. 다시 복구한게 끝이네. 남 luckyAdd가지고 종룰 statue 실패을 이렇게 помощaking 지ишь. partout. 시상해. 다음 스킬 찍을때 몇개 필요한지도 알아나야겠다. 아니. 은으로 заран이 아니야. Więo 되는 산소가 크다. 이거 체력이 되게.. 체력이 모자라요 많이.. 비밀벽 같은 걸 없나? 쇠신빙 휴 잉글이 피겨져 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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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쥐포들 뻔했네 저런거는 나중에 뭐 찍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 아닌가 저렇게 벽 하나씩 있었던 오브젝스가 꽤 많이 있었는데 쇠신빙 뭐야 쇠표 풀어 다 풀어 쇠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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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monsters 오늘은 옆으로 vessels 죽은 이 having Blog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만 벽이 다르게 생겼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킹리적 가신 저거 벽 저렇게 되어있는거는 뭐 있는거 같은데 마지막에 해금이 되는거구나 저런거는 쓸데없이 표창 날리거든요 최신 게임이면 DLC는 DLC정도는 있을수도 있죠 8월 30일 나오는 최신 게임 맞습니다 그 칸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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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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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동전을 몇 개 던져봐라. 앗.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나.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나.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저 위에서? 저기 떨어지는 길인가 보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뭐 얘가 시간 제한이야? 그러네. 서기는 낙사 구간이 맞겠지? 네. 문은 상사입니다. 문이 없어서 안 들어가려고요. 문은 상사입니다. 문은 상사입니다. 이거 뭐야. 가시야. 문은 상사... 특히 상사 궁극기 증 widely 그 옆 동네 상점 주인이랑은 다르게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이봐 아저씨랑은 다르여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가진 걸 모두 다 주고 가세요 소상공인을 도와줘요 그래놓고 첨탑에 상사음 10개까지 나오 술라가름 소상공인같은 소련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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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임 니모임 아야 어딜 때리는 겁니까 그건 제 자산입니다 아니 아니 개매너네 저거 여기에 원접하고자 왜 왜 저거 마리오야 음 음 몸 모아서 빨리 스킬 찍어야 돼 음 여기까지야 서기는 어떻게 가지 뭐 다른 걸 얻어야 되나 본데 어 음 음 떨어져볼까? 아까 밑에 맵으로 알지? 이런 체자 아야 저건 어떻게 피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뭐하나 또 살 수 있죠 요거 그리고 요거 일단 최대 촬영 먼저 찍겠습니다 명상 찍을까? 저것도 피 관리하기 편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저거가 지금 피 3이나 깎이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도 깎이 맞은 피는 치워주네 이건 뭐야? 색깔이 다른데?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스페이 맞은 피가 저기서는 피가가狂여 들어갈 것인지 파괴는 사라인 아티스트 그 중간이 없었는지 두툴이 맞은 피가 아 잠깐만 게임 펜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은근히 은근히 속도감이 있네 업체러 빨리 갈려고 저런가 피씨 완전히 말하십쟌 아이고 저것도 때려지네 한정이 괜찮네 바닥으로 떨어질 때 때릴 수도 있네 옆에 뭐 있나 가볼까 없나 그러면 아까 내가 놓쳤던 그리는 어떻게 갈 거야 초반부에 뭐 하나도 없었었는데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은 잘하는데 그 나중이란 게 안 오네 퍼미 피없다 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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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ист 잠rem 제 도이나.. 저기 밑에 길인 것 같지 않아요? 이열 보스 강으로 돌진 도전 과제를 달성한 아니 저기 오른쪽은 왜 뚫려있는데 저거 못 가잖아요? 뭐지? 보스 맞지? 뭐야? 아니네? 뭐잉? 뭐잉? 뭐지 뱀 또 뭐야? 아굽도 없는데 요금. 아니. 무엇?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뛸 방법이 없어요 사람지 구족의 전사가 기계를 발명해냈어 멋지네요 날개 웃을때 날다람쥐 필요한거라도 있나? 날개 웃 날개 웃 고마워요 에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나는걸 잊지말게나 왜 이건 공짜고 다른건 돈 받죠? 이건 필수적인거니까 구덩이에 갇히면 세상을 못볼거 아닌가 나중에도 무료 물품 좀 줄 수 있어요? 알아내려면 한가지 방법뿐이지 여행을 계속해 울부짖는 동굴에 온걸 환영하네 나 미안하고 온 상황태료가 없어서 말이지 바람동굴을 지낼때 날개 웃을 이미 사용해봤듯 말듯 상관없는 말을 하려 했었네 이상한 바랏이네요 나란하닐 수 있는 물건을 줄걸로 기억하네만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하나있지 감정주소들을 힘들어하는 왕이 있었지 왕은 너무 고향되거나 좌절하는 바람에 해낼 수가 없었어 지나가던 떠돌이 유물사냥꾼이 들렀어 마법의 반지를 주었지 행복할때는 슬프게 만들어주고 슬플 땐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면 말이야 왕국은 엄청나게 번영했지 마법사가 그 반지에 깃든 마법을 연구하려 했어 반지엔 아무런 마법도 걸리지 않았던거야 짐작하는거 있나? 아뇨 반지엔 작게 새겨진 말이 있었기 때문일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꿀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하를 통해 근심을 치료해줬었나 고마워요 상점아저씨 너무 그러지 말게 아 잘못 눌렀다 스키 안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부터 찍지 날개옷으로 공격합니다 이거부터 찍어볼까 거꾸로 거슬러오르는 여덜들처럼 수영중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수영중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바뀌었네요 꽉 왈 나를나렘지 아니 여전히 안되는데요? 밑에서 힘을 더 받아야되나? 아 여기서 하는거구나 그건 몰랐네 그러면 스테이지의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날개옷이 필요한 아야 그런 위치가 꽤 많았는데 여기 위에서 볼 나 아야! 이게 맞네 잘 보여? 진짜 어렵네 돌아갈때는 어떻게 돌아가지? 열어주는구나 여기로 가도 되겠지? 아 그냥 여기로 나가라는 거구나 친절하네 아야! 차라리 쟤들한테 맞는 게 한 칸 깎였어 뭐야 저건 저거 비트타는 거 같은데 여기 그 네크로 댄서인가 해골도 나오고 기종 급발진 오호 엄청 빠른데 개꿀 아니 저거 해골삼 들어있는 거 배경처럼 보여서 헷갈려요 자주 만나면 안 헷갈리는데 오랜만에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나면은 저 또한 뭐 또하냐? 오우 오우 야스 아이고 DJ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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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부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요 아야 저럴 때 표창을 줘야 되는데 아야야야야야 오오 죽는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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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야야야 f разработ기 살짝过yle 시작 여기는 유난히 이동하는 단위로 어렵네 옷 같은 건 별로 없고 아래 공격하려면 날개를 펴야 된다는 거를 여긴 킬이 아니구나 아까 왔던 곳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야야야 그래도 뭐 깨시에 맞는 것만 아니면 별로 안 아프니까 아이씨 야 너 일루와 여놈 미트볼 굴러다닌다 커옇 데드셀 할 때 저런 거 많이 맞았더니 방금 좀 쏠았다 데드셀에서 저런 거 맞으면 개압한데 진짜 응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게임이 은근히 어렵긴 해. 막 그렇게 대놓고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 적당.. 적당한 라이로. 나중에 더 어려워지나? 그거는 난이도가 과하잖아요. 여기 귤이 썼네. 아야. 책값이 만만치 않죠? 복수전인가 보다. 1,000원 벌어서 데미지 감수. 저거 먼저 사야겠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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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가 튕겨있는게 아니라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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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야 저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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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겠다. 아씨. 내 컵에 벌레 들어갔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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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아앰. 아. 아. 호응감사합니다 벌레 들어가도 그냥 마시면 되지 내 골렘을 부숴줘서 잠을 오고 났네 쩜쩜쩜 니가 먼저 때렸잖아 뭔소리여 난 동굴 파고 있었는데 뭔소리여 말 되거든 말도 안 되거든 괜찮아 내가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 하이룽이라니 반갑습니다 내 생존 본능이 좀 빨리 튀어나왔나 봐 아 이해한다 벗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시오 미안하다고 괜찮아 나가는 방법은 아닌 바람을 조절해줄게 나갈 수 있을거야 나갈 수 있을거야 미안하다고 나갈 수 있을거야 나갈 수 있을거야 나갈 수 있을거야 나갈 수 있을까 가냐 여기 들어가도 될까? 여기 거품이 없잖아. 뒤졌습니다. 그러게 좀 조심하지. 나 꼈어. 왜 저기만 거품이 없지? 거품은 없을 수도 있으며. 뭐야? 원래 여기로 올 수 있었어? 아니지? 저거 구활비 뜯어갑니다. 아야. 아야. 이거 아래 공격하는 거는 조사기 안이 죽게 된다. 한 대 때려버리면은 글라이딩이 아니라 2단 점프가 발동되니까. 맞다. 아저씨랑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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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자네에게 환영한다고 이야기 안 했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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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빈 힘드나신다. 무려 디볼버... 퍼블리싱. 허 참. 뭐야 이게. 맥릴란이세요. 한 개 못 먹었다. 아이고. 까아. 아이고. 저렇게 직진하면서 점프가 나네. 여기 진짜. 힘들어. 단순해 보이지만. 고기야. 떨어지는 속도 낮추는 건 글라이딩입니다. 쓰읍. 아! 오우야. 뭐했어. 꿀버섯. 메이플스토리. 아씨 강해 왔다 와 리프실드 공무를 가져나는 추네를 얻어버린다 근데 이거 뒤로 돌아가려면 일단은 일일이 역주행을 해야되나? 와 상선타임 아저씨 옛날에 얘기해줘요 젠장 일단 천원 모아서 저거 찍는 거를 먼저 합시다 아 그가 죽어도 그가 남기니까 신을 내놓을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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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딩 컨트로리에 깔려 우아아이구 귀엽다 3칸 남아서 단 3칸 근데 보니까 죽어도 그냥 돈 얼마 잃고 끝이니까 사망 페널티 또 얼마 없네 아니면 뭐 엔딩 분기에 다른 거 있나? 4칸 남아서 많이 쏘면 엔딩이 바뀐다든가 사망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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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는데 아야야야야 죽었어 하니 이런 젠장 쟤한테 많이 맞긴 하네요 아예 깊이 들어가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레벨 보스 타락한 자가 느껴지거든 마술의 힘에 오염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전령들을 그렇게 맞이한다네 전령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너한테 달려들 악당 전령보단 덜 진지한거야 그 수도승이 행운을 비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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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 아니신가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 이 장소는 괴물 가득 찼어요 내 가시버섯 때문에 놀란거야 하하하하 내 군단이 마음에 안 들나봐 암튼 아까운 일이네 너도 곧 들어오게 될텐데 말이야 그 두루마리는 그 두루마리는 그럴 리 없어 말도 안돼 여왕 앞에 그릇볼어라 그리고 가시의 저주 받으라 가시의 저주? 뭐잉? 아 아 언제 때리라는거지 아 야 아 야 모르면 맞어야지 이렇게 때리는건가? 아 아 살삭 살삭 아우 꺼져요 저거 초고야 아 이렇게 때리는건가? 아 아악 아 모르면 맞아야지 얘는 그래도 체력이 많은 애는 아닌가보래 이거 버섯으로 변할때마다 좀 늦게 풀리는거 같애 아 아 방향 바꾸는게 어딨어 큰일났다 피해 한대 남았다 저거 한 번씩인가? 어우 깜짝이야 아유 진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녕 단 한 방 젠장 거의 다 잡았네 개 아깝다 돈 걷는 애 보스에 나오니까 쫄아서 가네 잠시만 다 먹지 넉 그냥 저대도 때리는 게 더 빨리 잡지 않을까 젠장 아유 이거 하나 둘 셋 죽어요 좀 잠만 넌 누구지? 난 큐벌이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추방 당했거든 내 전령과 함께 저주에 걸렸을 때 너 설마 아 근데 이거 저거 뭐야 한 번도 안 죽고 여기 오면은 이벤트 바뀌나? 밖에서 왔냐고? 당연하지 자리 서라 바뀌는군요 흠 흠 흠 이번엔 점점점이 아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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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 한 번이라는데 어이없게 죽은 게 두 번이네 두 번 죽은 것 중에 한 번 죽은 거는 또 저거 진흙탕에 공기방울 안 올라온다고 산기숙에 가는데 성공했군 아 맞다 복수전에서 한 번 죽었구나 거의 다 왔어요 뭘 의미한지 하나?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을 게 많다는 건가요? 왜요? 감히 내가 할 말을 가로채? 상이 필요한 거 같군 아니요 아니 필요하고 말고 로프다트 없인 절대로 못 올라갈 거다 좀 지나면 갈고리라고 부를 거면서 되겠다 와 갈고리를 가졌습니다 필요한 거라도 있나? 주셔서 고마워요 어색하다고 생각했지? 네 네 다음 말을 할 땐 고민해보고 내뱉거나 내뱉게나 누구처럼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다들리거든 어쨌든 간에 고리, 등불, 벽이나 적한테도 쓸 수 있지 수도승 수도승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전령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나 보구나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내 상점에서 내게 멋진 음악을 들려준 자가 말해주었던 이야기였지 늑대 인간을 찾느라 고생중인 마을이 하나 있었지 남자는 사냥꾼이었고 여자는 미그이었을 거야 갈라지고 사냥꾼은 절벽 근처에서 짐승을 맞아야 했네 목을 둘러 죽이려는 늑대 인간의 아빠를 잘라내는 데 성공했어 잔린 앞발이 그외로 목을 감싸고 있는 상태로 말이야 자신의 단짝이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앞발에 자신의 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걸 알아챘지 끝이야 제목으로 뭐가 좋을지 고민 중이네 늑대 인간 신분은 어때요 오 괜찮군 진짜요? 아니 구라야 반전 요소를 제목에 넣었잖아 필요한 과로도 있나? 160골드 더 있어야 된다 와 갈고리 아이고 조작도 어려워도 돼 적한테 걸면 그냥 데미지 줄 수 있다 갈고리 갈고리 좋은데 갈고리 좋은데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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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점프가 어렵네 아유 안해 그냥 커러 갈래 서 한방컷 안나는 거북이 은근히 어렵다 저 벽은 언제 부술 수 있는거지 으아악 젠장 갈보리 거리 조절이 잘한대 얼마가 낀지 골라서 가이덴 왜 세이브 포인트 왜 3점이 여기 또 있지 뭐 많으면 좋긴 한데 저 뭐야 이번엔 2마린데 1마린데 2마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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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린데 저쪽은 뭐지? 저기도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겠지. 아오! 아오! 저긴 또 어떻게 올라가. 아까 어떻게 올라가냐. 벽에 걸치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저기 올라가라고만 내려놓은 거 아니겠지? 내려오는 길이겠죠? 43원만 더 모으면은 다음 거 찍을 수 있다. 결국 아까 저기 왼쪽에 저거 보석 있던 곳 못 갔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 갈고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너무 짧아서. 실수가 많다. 갈고리 두 번 하는 거지? 갈고리 두 번 하는 거지? 갈고리는 않네? 갈고리는 안 넣지 않네. 갈고리는 안 돼. 갈고리는 안 넣지 않네. 갈고리는 안 넣지 않네. 네. 정말! 으어어 오리오버 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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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껀데기 994 여기서 돈 벌어서 저거를 찍고 넘어갈까? 꼴랑 6개만 더 오면 되겠네 그냥 갑시다 의심병이 네 되게 맵을 잘 만들어본 것 같아요 몹들은 되게 단순한데 지형같은 거를 되게 잘 짜놨어요 아 꼰나야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나오잖아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려우시네요 특히 갈고리 거리 재는 것도 일단 갈고리 얻은지 얼마 안되서 그렇게 하는데 헷갈리긴 헷갈려 됐다 드디어 살 수 있다 아저씨 비싼 거 서러웠어요 이상의 피해가 1주로 됩니다 우두머리가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우두머리 무리인 것 같다만 무리라고요? 우두머리 무리 우두머리 무리가 나타났네 한놈 이상이랑 싸우는다고요? 훈련에 가깝겠군 뭐라고요? 아 그냥 가서 봐 아저씨가 스포일러를 안 하네 또 하루가 가고 또 슈가 끓는군 그러게 모험가들이 그리고 내 말이 물론이지 흥미롭다니까 저거 봐 인간이야 세상에나 저 조그만 놈 좀 봐봐 저 두루마리 보여? 이봐 꼬맨아 니가 그 운반자냐 저놈은 달리는 자라고 저놈은 분명 사절이야 저놈은 분명히 특사라고 이봐 저건 배달부라고 진지하게 그냥 우체부라고 합의하는건 어때? 아 그냥 전용이라고 할게요 실력 한번 볼까? 꼬맨아 뭐잉? 아 뭐냐고 지금은 가드를 하는구나 아 지금은 가드를 하는구나 아 뭐 어쩌라고 잠깐 아야 모르면 맞아야지 세단 세단 스쿼트기 열심히 하시네요 스쿼트기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 어쩌라는거야 저거 칼로 때리는건가 스쿼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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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그래 모르면 맞아야지 내가 널 배정받아서 다행이야 아씨 꺼져임마 아 잠깐만 피 채고 와야되는데 너무 급했다 아 빌드에 힘든거였어 아 뒤에 때리면 되는 애랑 앞에 때리면 되는 두... 마리구나 한 마리 죽고 나면 패턴 바뀌고 뭐 그런식인가 아 자식들 아 뒤로도 던져? 흠 고건 몰랐네 저건 저건 칼로 때린건 아냐 아, 잠깐만, 오죽겠다. 에임 좋으시네요. 가로시와 쓰라. 아, 또 피단 채우겠어. 아니, 그냥 채워주면 안 돼. 아, 적으면 안 되네. 그냥 채워줘요. 아야. 저것도 파편에 맞으면 안 되네. 아니, 그냥 부활할 때 채워주면 되지. 왜 일부러 저게 만들었대. 레트로 갬성인가? 애들 그리고 패턴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내대.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내대.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내대. 저거는... 칼로 때리는 게 맞나고요. 아니네. 아니 아까는 그냥 운 좋게 땅에 맞았던 거였어? 돌은 때리는 거고... 저거... 저거는 피하는 건가 보네. 1시간 반 날리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부외눈박이 도전 과제를 달성한다. 이제 대화 시간이지. 망할. 우편부놈 주먹이 좀 매서운데? 마음에 드는 꼬맹이구나. 산봉우리까지 가야 할 모양인데... 도와주자. 움직이지마. 간다. 호차! 빡! 빡! 배고프네. 간식 먹을까? 힘에 엉겅퀴를 넣어서 먹자고. 즙이 많이 흘러내릴 거야. 콘 까르네로 만들어 먹을 거야. 완전히 자를 때까지 앉아있자. 쟤들... 쟤들... 꽃에 기대고 있으면 안 뜨거울까? 샌장 옆에 뭐 있을 줄 알았지. 딱 좋은 타임이냐. 뭔가 있긴 했네요. 나의 숙원. 갑자기 분위기 셀레스트 됐는데? 좋은 리더. 내 여 mobil. 이런 悶이소고. 야! 모르면 맞아야지. 규량가로도 있나? 저거는 살려주고 그만큼 돈 받아봐요. 여정도 끝에 다다른 것 같네요. 트레일러를 안 봤나보곤.. 뭐라구요?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하나있지. 마을 하나가 있었네. 혹독한 주인이기 때문에.. 떠나자고 이야기했네. 용감한 남녀가 오지여행을 떠났네.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삶을 찾아 떠났어야 할 터였어. 그러나 슬프게도 들어오지 못했지. 남겨진 아들이 부모를 찾아 오지여행을 떠나리라고 했어. 부모님의 나이보다 5살을 더 먹을 때까지 단련했어. 우박은 독하지 않았으나.. 땅의 안기가 뼛속으로 차올라왔지. 말그대로 얼어붙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 그 애 부모가 얼음조각이 되어 주셨던거야. 충격은 너무 컸지. 끝이야. 왜 그러냐? 교운도 없고 적설하게 끝도 안나잖아요. 간혹 이야기는 가혹할때도 인목이네. 이번 이야기는 요점도 없는거 같아요.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자기 부모를 찾았을 때 5살 만났다는 점에 관해 생각해보아도 좋네. 상상이 가나? 정신적 스승을 바라보면서 실은 이들이 자네보다 어리다는 것을 깨닫는걸 말이야. 진실의 소유자나 현자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실은 가혹하지. 자네는 그 깨우친 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야. 그 자들이 안정되었고 목적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야. 자네는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그들을 알때부터 내면의 안정을 찾았던가? 자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마냥? 아니면 그들은 그저 뛰어난 교육을 지나지 않았던거야? 생각할만한 거리지? 네. 기억하게 모든 것은 주관적이라네. 난 한 가지 면을 보여줬을 뿐. 그렇군요. 갑분진. 밑에... 죽는 곳이구나. 죽는 곳이구나. 의심병 때문에. 이거 부활하면 풀피 안 치워주는 것 때문에 더 빡치네. 이건... 볼피언은 그거를 좀 주는데... 아니.. 천천히 좀 가자. 딴 애들은 한방이었는데 쟤는 한방이 아니네 자꾸 빨리 가려다가 죽어 체크 포인트로 빨리 가잖아 아휴 김판이라서는 파워렀다 전도는 못 올라갔다. 전도는 못 올라갔다. 조작할 게 갈고리까지 생기니까. 버튼 자체도 해가지고. 바닥도 미끄럽고. 저긴 지금 가는 게 아닌가보죠? 갈고리까지 하면 별난가요? 안 되네. 아니. 나쁜 놈 저거. 아이고 아이고 죽을 뻔. 아까 세이브 한 번 했죠? 조금 멀리서 했지만. 시간의 팝션 많이 모아서 좋겠다 인마. 나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아니 대사 좀 읽어볼걸. 아니. 대사도 곧 있으면 반복될 것 같은데.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작위로 말하는 대사가 많아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 걸로 합시다. 대사 보여드리려고 주는 것이다. 대사는 좋은 것이다. 우리집이 그냥 죽을 수 없는 것이다. 혹시 남이 없을냐고 있어? 다시 한 번에 맞춰서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집은 그지. 우리집은 그지. 우리집은 그지. 이렇게 보면 또 결과인데 아까 사이클로프 잡으면서 많이 죽어서 집중력이 줄어졌어 대사는 복수상 가서 몰아서 보면 되겠지 전령이 이렇게 힘듭니다 아니 야 아니 제한테만 3대 맞았어 큰일났다 저기 밑에도 뭐 있을란가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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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흐 아니이이 손에 나왔던 게다 아니이이 아니 아야야야야야 아니야 아휴 게임에 대시도 없고 뭐야 쟤도 체력 있어? 이런 체력 저걸 일단 때려서 잡아볼까요? 저도 잡으면 뭐 도전까지 쓰려나? 아쉬 근데 못 잡겠다 아니 빙판만 아니면은 잡아보겠는데 때리고 나면은 내가 내가 대시로 때려야 되나? 잡았나 본데 좀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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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이 되지 딱 주면은 진정이 안 돼 진정이 안 돼 이게 45개였나 엄청 많던데 모아야 돼 이게 아이씨 안 RH 확 안 돼 안 돼 안 돼 쟤는 바닥이지 글라이딩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글라이딩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버튼을 똑같은거 했으니까 그리고 대쉬가 있는 게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헷갈리고 자꾸 갈고리 하는 타이밍이 대쉬절 타이밍에 갈고리를 던져 이 양반도 니가 써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말했을텐데 근처에 가지마 그만두게나 특별라는 건 전혀 들어있지 않다네 그만 좀 두게나 악당이 두지 말게나 악당이 두려는 건가? 마음대로 하게 악당이 들어야지 악당이 들어있는 건가? 악당이 들어있는 건가? 시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미치겠지? 하지만 나 뭐 또 없네 보관함에 신경 끄게나 금요일 밤에 찾는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이 대사를 추구하는 남자에 대한 얘기한 적이 있던가? 그 남자의 헛소리를 읽는다고 생각하기나 다 보관함을 못 열게 하려고 부르려는 걸세 진지하게 말하는데 제발 그만두게나 제발 그만두게 오직 자네만이 이 추가적인 헛소리를 막을 수 있단 말일세 그만뒀으면 좋겠네 나 할일이 있네만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준비된 텍스트가 바닥났다고 생각해줄 텐가 딱 끝났네 딱 끝났네 딱 끝났네 믿을 수가 없군 뭔가 생선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그래 자네가 진행해야 할 요정에 시간을 투자해보는 건 어때 게임셈 있네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네 때가 와서 자네가 보관함을 열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릴걸세 정멸이라네 놀랄 걸 기대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을 하나? 단전 요소를 넣는 거지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면 저리 비키게나 스크립트가 허용하기 전까지는 열 수 없다네 좋아 맨첨 말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자 아 맨첨으로 돌아갔다 아 잘 속였어 왜 아직 또 열려고 하는 거야 아이 젠장 내가 대사 반복하는 낌새를 보이면 포기할 줄 알았네 아이 텍스트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계속 이러면 앉아서 지루하고 장황한 이야기나 들어야 할걸세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나? 좋아 조던이 깨달은 걸 자네에게 들려주지 힘들 때가 있는 법이네 알아야 할 게 있지 자네가 세상에 뭔가를 제공했다는 걸 깨닫는 거야 스스로를 정리해야지 스스로를 정리해야지 스스로를 정리해야지 아 읽기 힘드네요 오만도 잘하지 이야기가 가치 없다는 걸 알거야 교훈의 힘은 지적 오만에 의해 결코 소화되지 않는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반복되는 주제는 전형을 나타내기 마련이야 용이 보물을 비축해두지 포유류에게 잠재된 가장 큰 공포는 불과 파충류를 시작해 용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은유인 셈인 거야 그래? 근데 왜 금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 인간이 찾는 보물은 가장 무서운 것이 지키고 있는 법이지 않나? 금 더미는 은유에 불과해 자네 용을 찾아 무찌르게 그러면 자네의 보물이 드러날 것이야 이것이 지혜일세 자네가 찾아봐야 하는 것은 가장 찾기 싫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야 왜 내 보관함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단호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여친이 용인데요 불확실에 통달하지 못해 소실에 대한 공포가 이 순간을 자신을 내본 것인가? 짤막한 농담한 줄에 피식거리길 바랐던 것은 아닌가요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고 자네는 명백하게 정직한 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신명을 증명했다는 것이야 우리도 nichts 매우 큰일이 지혜일세 수많은 시협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승은 수많은 시협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승은 수많을 시협으로 이루어져 있지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치고 난 후 자신은 점수를 알고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 내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야 사람을 낚는 업 후 도전 과제를 달성한 방금께 마지막이었군요 그래서 내 능력체 언제 올려줄 거야 뭐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쟤가 현자였구나 모자나 제대로 쓰게나 땅 달고 그걸 하고 싶다고 파이널 퓨전 합체다 두루마리에 맞는 인물인지 봐야 해 시작하게 예언가의 양반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라 느리타 놈이라고 했지 농담은 아니었군 그보다 더 높이 들어라 다가와 나의 양반 내가 더 높이 들어라 내가 더 높이 들어라 내가 더 높이 들어라 너가 더 높이 들어라 너는 더 높이 들어라 너의 양반 우아 저도 민연했어 나 정말로 하고 싶으니까 구독 대신 돈에 이달치 아이고 아미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신난다 이건 미쳤다 아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련이 그대를 기다린다 전령이여 살아남아 시간의 탑 꼭대기에서 우리를 찾아라 새로운 구속 오리션이냐구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등반왕 도전과제를 달성함 나 갈래 갈 수 없군 구독 사운드잖아 뭐지 스테이지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난이도 보소 난이도 보소 아야 콤보 밟힌거야 이제부터 진짜 난이도인가 이게 최신 오락입니다 8월 30일 날 나온 그 최신 게임 뭐임? 오잉 오호 죄송한데 뭐죠? 거대한 패들어났군 이 방으로 전이된 걸쇠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요? 시간의 타반이지 언젠데요? 에 몰라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언제라고 했잖아! 잡다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다 그 물론 하나있지 수렁에 괴물들로 가득 차있었지 낮엔 물속에서 자고 밤엔 달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 수렁을 인간의 몸으로 방문하기도 했지 달은 사악한 괴물을 만나고 싶어 했어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됐지 남자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어 달이 너무 일생 망토를 뒤집어 쓰고 말았어 괴물들이 밤을 지배하게 된거야 괴물들이 밤을 지배하게 된거야 달을 풀어주어서 다른 아내자로서 오늘날까지도 자리잡고 있다네 끝이야 협동의 의미라는게 교훈인가요? 그럴지도 끝이야 나는 그냥 이야기 속에 무턱대고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을 뿐이네 쓸데없는 거나 찍자 체력이 3칸 밖에 없어 아 이렇게 가는거였어? 요거를 때려잡고 저 발판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닌데 그리고 저것도 계속 나오네 그리고 저것도 계속 나오네 꺼져야 너 좀 아 아 저 상자는 저거에요 이 게임 도전과제 같은거래요 아쉽 저거 땜에 이 게임에서 모을 수 있는게 45개가 있는데 그거 얼마나 모았는지 알려주는거에요 아니 저걸 어떻게 때려? 아니 포지션 근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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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들은 좀 짧네 이게 아 그냥 달릴걸 요렇게 뭐야 초록색깔 초록색깔 먹을 수 있는거 있거든요 초록색깔 먹을 수 있는거 있거든요 아니 저런거 도전과 도전요소 저거 몇개 먹었는지 알려주는 상자에요 왕 왕 죽었당 인풋렉 때문에 죽은거라고 해 아시겠죠 여러분 도전 도전 아 좋음 좋음 아니 아오 오후 거이란 제발 좀 렉 때문에 죽네, 똥겐. 그래도 이 게임 죽었을 때 피 좀 채워주지, 아휴. 죽었을 때 피 좀 채워줘요, 아니. 에라이. 야, 그 피 쳐주는 게 그렇게 약감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것이 레트로다 설명서야. 이것이 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탱운의 수 있는 pirates. 매우 свобод한 여행을 주셨을 때, 이게polar의 수피를 찾았다. 아이씨. 재혼식을 찾으셨던 이슈. 내가 탱운 걸 생각해봤는데, 우리의 엔진을 가졌다. 그리고 쉬는 다가진 것 같았다. 태권자리 동전 성공 히힛 dlc 컨티뉴 백원 뭐야 이건 어쩌라는 것이지 여기서 죽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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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편하다구만 아야 또 죽으면 피 안 채워 줄건데 저거 어차피 죽여가서 다시 나오니까 죽이지말고 아 부들부들 뭐야 뭐야 꺼져 뒤져 뒤져 그래도 이게 저장이 되게 자주 되네요 으어어 어어 어어 악 누가 물어보면 임자 있는 몸이라고 해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뭘 몰라가지고 아씨 옆에 뭐 있게 생겼잖아 어어 으엥 으엥 옆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넘어갑시다 아니 뭐 없겠지 아니 근데 뭐 되게 있게 생겼잖아 근데 저쪽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아쉽 실수입니다 저 벽 부수는 이게 언제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못 가나 봐요 저 저 저 눈깔들 뭐야 없앨 수 있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야 같이 가 같이 가 어어 어어 그렇게 막박박하진 않다 확실히 어렵긴 한데 어차피 세이브 포인트도 많이 주고 뿜마야 저거 어떻게 피하는거지 아 이거구나 아 여기도 도전하는거 있다 그냥 갓게미러 거그러봅시다 그냥 갓게미러 거그러봅시다 공중 산책 도전 과제를 달성함 저거는 뭐지 땅 안 밟고 여러 번 점프하면 되나 안돼 G4 된다 호 깜빡했네 뭐야 저거는 아까 만났던 그 수도승이죠 저거 아닌가 아님 말고 차이 흰소 흰소 흰 흰소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아요 피 채워준다 개꿀 여기는 일반 일방 통행이네 왼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뭐지? 이건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아쉽 아니! 띵띠비딩 제작 아닌데 안 어려운데 꼭 어려워야만 실패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GTX 1080 상으로도 해상도 낮춰서 해야겠네요 최신 게임 프로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장중. 으으으으으으으 뭐지? 아 그냥 슬프게 다 때리면 되는거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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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고 싶어 살았다 수많은 눈갈들 아니 아 저기 타야 되는구나 나갈 아야 여기 올라가면 죽겠는데 죽었잖아 너 153개다 모았다고? 저거 저거 돈 많이 벌었네 수거라 눈깔 수거라 눈깔 쪼arden 물들이 다 놔둬다 수거라 눈깔 우리 볼이 tudo 안 같아 streng 방송 하 아 저것도 탈 수거지는구나. 왜 지금까지 저건 안 되겠지? 왜 이리까? 뒤에 저것도 생긴게 다르네요. 옆에 뭐 있을까?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밑에는? 수금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이런거 확인해보려면 죽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날기병으로 사망. 아 늦었나? 생각보다 덜덜하네요. 저기 가면은 체력도 채워주니까. 아니네. 아까는 체력 아니었어? 아깐 저기였고 아까 저기여서 체력을 줬었나? 그렇구나. 체력을 주면은 이제 보프전도 해야되지 않을까? 아 아 그 B가 맞아 죽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보스방 느낌이 나는 오브젝트가 나왔어.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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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방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상점이 물리적으로 문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 그럼 많이 놀라겠군 내 상점은 전세계에 연결되어 있네 한 건물에 두 개 이상 연결되지 못하더군 날 못 믿는군 필요한 거로도 있나? 아니요 힘의 봉인을 36개 파괴해야하네 뭐 저러는거지? 아 이거 발빤이었어 에헴 의지의 시험을 통과했군 아 이제 그걸 하자고 준비하라 우리 조직의 힘을 보라 그대는 선택받은 자가 되거나 되지 못하니라 나 먼저 간다 뿅 에헴 에헴 되게 신나 쿵브렘 수십년동안 이어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걸세 가지 가지 말라주곤 가지 가지 좋아 하하 호호 그걸 했군 이렇게 때리는거구나 야 이제 어떻게 때리지? 아이구야 하드 이거 빨라지면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되게 느린데 아니 아니 오르면 맞아야지 아니 내가 손 타봤자 공격도 못하는데 왜 타야돼 딜을 일정량 이상 넣으면 저렇게 못하게 빼는구나 저건 데미지 없네 저건 데미지 없네 오우 개꿀 아 개꿀 아 개꿀하니 아 개꿀하니 아 개꿀하니 아 개꿀하니 아 개꿀하니 아 개꿀하니 아 нач near 아 개꿀하니 Bad 뭔 패턴이야? 음마야야야 가 프렌지 됐나야 아야야야 모르면 마세지 아야야 아야야 손 보고 있었는데 젠장 그러게 좀 조심하지 그러게 말이야 아 피 채워야 된대 어렵잖아 모르면 맞아야지 픽셀 그래픽 너무 좋고 픽셀 그래픽 너무 좋고 Wäh 블박스 침 zo 나이 못 올라갔어 바뀐 어 저 집단 어 아이씨 또 못올라갔다 됐다 두대 담아서 싸우고 해서 이번엔 꼭 올라갑시다 아이씨 올라갔다 근데 내려가야 돼 이거 아르바이트 오우야 자꾸 얼마 못 때리네. 아 빨라졌다. 어쩐지 빨라지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 손 페이크야? 아니 손, 손 움직이니까 손 보고 있다가 위에서 날아오네. 뒤져 그냥. 악! 쉑 쉑. 잠깐만x3 으아! 안 돼! 아! 아! 쟤장! 쟤장 피없다 쟤장 저거 안되네 아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 거의 다 잡았는데 쟤장 저부터 변신하고 막 그러나? 돈 주고도 못 벌걸 공짜로 볼 수 있잖아 저거 저러고 있을 때도 때릴 수 있나? 해봐야겠다 esi 아... 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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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거리 재기 어려운데? 그 왜 옛날 게임에 이런 것들 하나씩 가있지 않았어요? 그걸 재현한 게 아닐까? 아휴... 다 피하는 것보다 싶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라서... 하긴! 다 피하는 것보다 쉬운 건 쉬운거지! 그러네... 무엇보다 내 캐릭터가 안보여 왜요? 방금 다 깼잖아요 거의 편한 좋아! 저기로 오는 것 같군 제발 이번엔 예언대로 좀 하게 해주게 난 관련 없으니 하고 싶은 애대로 해 아휴... 힘의 시험을 통과했구나 좋아요 다음 봅니까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신념의 시험을 도약하여 통과해야 한다 도약해서요? 도약해서! 그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음... 신념의 시험 도약 신념의 도약 이해 안 되나? 거 그냥 좀 뛰어라! 지금 소상적인 순간을 만들려 하는 중이니 방해말게 이제 영웅이여 적절하게 그대의 용기와 희망의 힘을 사용해 진정한 전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운명 속으로 도약하라 동 thôi erta 이거 뭣? 과거로 들어온 거야? 과거일까 미래일까 스위티 시크스틴 그래픽이 약간 바뀌었죠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게 달려 보여요 즉이요 그 모자 참 좋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네 뭔 일이 일어난 거죠 미안하지만 모자 외엔 집중이 안 되는군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아니 구름 유적의 홍벌 환영하네 건축물들이 위태로워 보여요 얼마나 높은 곳인가요 뭐라고요 지리학적으로 물어본 거로군 탑의 꼭대기로 다같이 꽤 높다 잘 즐기게 뭔 일이 있었죠 시간여행의 결과라네 미래로 보내준 걸쇠 멋지네요 해 주실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있었지 빵 한 덩어리를 받았어 더 도와주고 싶다면 더 도와주고 싶다면 두 요정이 있다는 걸 알아둬 요정에게 빵을 나눠주었어 고마웠고 너야야 우리 저주를 풀어주었구나 뭐든 만들어주는 마법의 작은 방앗간을 들고 다녔지 먹을 것들 받았을 때만 작동하도록 되어있었던 걸세 풍요를 약속하는 유부를 들고 다니면서 굶주리게 하다니 요정들에게 방앗간을 선물로 받았어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원하는 걸 말하면 계속 나올 거야 왼쪽으로 돌리면 멈추는 거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어 인기가 많아지자 누나가 질투에 휩싸았어 과학간을 훔쳐 먹고 남긴 파이와 함께 사라졌어 다른 땅으로 건너가 유명해지고자 했어 파이가 나 먹고 싶어졌어 소금을 내놔 손잡이를 돌렸어 과학간을 멈추는 법을 주의있게 살펴보자 소금은 넘쳐 흘러 가라앉게 되었지 왜 넘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님 말고 가라앉은 방앗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바닷물이 짭짤하다고 해 끝이야 애들 이야기처럼 느껴지더군요 내가 평가할 테니 자네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가 훗날 인색하다는 표현으로 짜다는 말이 쓰였다고 해 자격 없는 사람에겐 짜져라 하고 만났어 현지화 왜 이렇게 잘 됐어? 이거 재밌군 이거 재밌군 갈 길 가게나 근데 또 짭짤하다는 좋은 리미로 쓰인단 말이지 이 게임 사실 저 아저씨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임이에요 아 뭐야 미래라서 가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 미래 기술로 만들까시 미래 기술로 만들까시 미래가시 여기가 비밀길이겠지 와우, 큰일 날 뻔. 아니, 3장. 아.. 갈고리 있었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부들부들 차박 차박 아 2단점 타고 싶다 최첨단 가시 어! 밑에 뭐지? 이 게임 목적이요? 상점 찾아서 상점 주인한테 이야기 뵙는 거요 밑에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글쎄 최첨단 1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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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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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시간파편 그래픽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1단점 2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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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직 못 가는구나. 아저씨 옛날 이야기 해줘요. 그게 맘에 뜨나? 그래, 그래서 나를 따라 쓴 건가? 뭐라구요? 똑같은 모자를 썼잖아. 아뇨, 제가 먼저 썼는데요.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냐? 내가 먼저 모자를 썼고 당신이 따라한 거죠. 그럼, 아무렴 그랬겠지. 사실인걸요. 자네, 자존심 세우려면 어디 가서 모래 속에 머리라도 박고 있구나. 처음부터 있던 사람 앞에서 안 통하는 거 하나만은 알고 있으라고. 필요한 거라도 있나? 수리검이 적하나 관통. 구름이다. 불은 뭐 사라지고 이런 건 없네.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다. 네, 모르긴 몰라도 저기 맞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건 알겠네요. 사실 떨리OD, 또히 когда 구 nuestra finalmente enc Rick 견 분지 마, 또히 기계ína 담당 frag. capability 싫어하는거예요! 알겠다는걸 샀지. 비밀. 별거 된 건가, 별거 아니군, ... 벌써 상점이야? 주식적이 필요한 바라도 있나? 아ụmez, 우린 못 히로써 와요, 우리tym rest schedule 네, 3단 깨시래요 우아 지포될 뻔 잠깐만 저거 어디까지 올라가 별로 오령관이었네 아이고 자꾸 갈고리를 대쉬 버튼이라고 착각을 해 2단 점프 되는 줄 알았다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죽네 아니 갑자기 자꾸 게임이 셀레스트처럼 되어있잖아 막 2단 점프 가능할 것 같고 공중에서 대쉬 가능할 것 같아서 자꾸 키 잘못 눌러 어떤 게임이어도 키가 잇딱입니다 모자 색이 아직 안 바뀌어서 점프 한 번밖에 안됩니다 점프 한 번밖에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앙바도 밥 먹고 살아야죠 부활 열심히 시켜주고 있는데 고마운 양반입니다 적 없었으면 원코인에서였어 어이하 아저씨 옛날이야기해줘 근데 보관함에 뭐가 들어있을까 끝까지 안알려주겠지 와 용이 들 아이고 나 죽는다 망할 발 헛디딤 목숨이나 다시 시도 시스템이 있는 것보단 내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러시겠어요 어려나시겠어요 저거 때릴 수 있다 안 때리죠 아니 뭐 튕겨나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때리죠 코앞에 있다 아니 아저씨 이야기 좀 해줘요 왜 강화밖에 안 떠요 이제 앉는 것도 프레임 생겨내 아 아 아 뭐야 이거 돈이다 와우 또 이거 한 공 다 진짜 셀렉터에 남다네 아, 야! 뒤집니다. 아, 저기서 갈고리 한번 더 걸어야 되는구나. 아, 저기서 갈고리 한번 더 걸어야 되는구나. 아, 저기서 갈고리 한번 더 걸어야 되는구나. 딸기 먹는 게임. 딸기 먹는 게임. 깨시 맞으니까. 아, 맞다. 이거 깨시 맞고 나면 회복점프 해야 돼. 아, 그래서 죽었구나. 인풋렉 때문에 죽은 거였잖아. 지연 시간이 좀 있었어. 그래서. 아까 저기 바람나오는 곳에서 돈 좀 많이 벌 수 있었겠다. 계속 와리가리하면. 용이하도. 저거 붙잡아서 갈고리 걸렸는 뜻이구나. 아, 그냥 죽네. 아, 그냥 죽네. 이제 보스 대사가 추가가 됐겠죠? 이제 보스 대사가 추가가 됐겠죠? 또 오늘 전령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구세주에게 감사를 전할 것이다. 뭔 소리죠? 모든 게 실패하면 화염구를 공격해보게나? 화염구를 때리라고? 엠헴. 염부? 바닥 없어지는 맵인가 보다. 너냐? 염구 반사에서 때리는 맵인가? 엠헴. 적어도 점프에서 때리면은. 재미좁 볼 것같이 생겼네. 못 지나간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거. 기절 걸립니다. 아, 씨. 때리면 방향 트는데. 거기에 맞네. 달성하게 슛. 낙사사 조심하면은. 본체는 데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여러 대 때려야 되는데. 적어도 세레네는 때리고 싶다. 적어도 세레네는 때리고 싶다. 야, 맞놈아. 저 점프에서 때려야 되는데. 아유. 저 점프에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오우야. 잠깐만.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부름이 많이 없어지면. 저 패턴이라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부름을 많이 없애는게 좋을 것 같고. 아야. 저 패턴은 부름 안 없어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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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갈 것이지. 구름을 많이 없앱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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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기 어렵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저뿐하지? 2. 3. 3. 4. 4. 6. 5. 5. 6. 5. 6. 그냥 과식한 것은 직종독이 아닙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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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배 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5. 더욱 6. 6. 5. 5. 6. 6. 9. 6. 6. 7. 9. 5. 10. 10. 10. 10.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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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들어와서 이동하고 싶었는데 이거 투산도 지퍼랑 아시 아시 설마 용이였어? 도전까지 1라이성한 용 용 맞으니까 착해졌다 야 맞고나서 하트 띄우지 마라 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전령 누구신가요? 좋아 변장이 먹혀들었군 내 노예를 풀어준건 안타깝지만 상관없다 이제 널 쓰러트릴테니까 넌 그 하하하 놀랐느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용감하게 말하는구나 지하세계가 널 기다린다 전령이여 달 조심하도록 친절하시네 달 조심하네 저것도 없앨수있나? 그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제 하트음 더 어려워지는구나 뭐야? 아 그냥 바뀌는 거구나 저녁이 형 점심 먹었습니다 아아 지옥개신 아니 세상에 1 2 3 4 5 4 4 5 6 그래도 저기 서장안에 못있다 휴 또 필요한 거라도 있나? 호랑이 구려운 걸 환영하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더워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서큐버스 찾아왔어 지옥을 여행할 기회를 줬지 포탈로 뛰어들였어 가마솥들이 긁고 있는 방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들어있었지 이 가마솥은 누구를 위한 거요? 아 그거요 새치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가마솥이에요 내 표소에서 새치기당한 걸 화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삐딱하니 줄 다섯 번째에 있었는데 새로운 줄이 생겼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네 신경 쓰지 말게랑 신경 쓰지 말게랑 강화할 돈이 없다 세이브 포인트에서 피 차는 거 빨리 찍어낼 것 같아 승자들에서 피 차는 효과를 아우 큰일 났다 저기 아무것도 없나보네 괜히 들어가려고 했다 미쳐도 모가 있긴 하네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나오는 곳이 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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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500 모아야 다음 스킬 가능하지 아 뜨거 용암 물 용암 샤워 어디야 아 올라오는 거구나 난 뒤졌다 엑 뜨끈합니다 글라이딩 컨트롤 너무 힘들어 점프랑 완전 헷갈려 아 아 아무것도 모르고 피웠다 아이암 아이암 서장 서위는 어떻게 올라가죠 으으으으으 아니! 닥스 온 타이밍이야 칼고리 에이미 칼고리 난 칼고리 칼고리 땅에 떨어졌어 맞아, 나 표창같은 것도 던질 수 있지 밑에는 뭐가 있을까 밑에도 뭐 있을 길인데 가보죠 왼쪽의 길이구나 수원아? 아니구나 여태껏 널 50번 살려줬어 거의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이에 이에 감사합니다 일하니까 일하니까 여기가 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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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먹으려고 그 보승을 했어 이제 아까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아까 가시에 막혀있던 곳도 어딘가에 도전 버전이 있었나보나 야야야 맞을 것 같아 설마 보스야 벌써? 그러네 악마 장군 날렵한 놈이라더군 아 뭐 그러시겠죠 도망칠 곳은 없다 악마 내가 왜 도망을 치겠나 이 놈이 내 함정에 걸려들었거든 두고 꼴 일이지 날렵한 놈이라던데 확실히 이건 때리는 세토년이다 괴물이 낮은 놈이라던데 바삭한 놈이라던데 아시 아시 아우 뭐 일단 모르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 갈고리로 때려도 괜찮은가? 아 갈고리로 때리는건 괜찮은데 저거 무적시간이구나 그리고 돌진이 앞으로만 발동되는게 아니라 뒤로도 발동이래요 아씨 아니 아이 패턴 왜이렇게 많아 그러게 좀 조심하지 패턴 익을때까진 죽어야 쩌쩌랬어 왜 갈고리가 발통이 안되지 어디지를 были fifth Her unk Yan Io Ou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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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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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중에 캐슬이 안 돼서 그런가? 안 돼요! 와, 너무 퀄리힘 나 아니 왜 안되지? 잘 모르겠네 진짜 아니 왜 안되지? 아니 갈고리 발동 안되서 맞은거면 세대맨 맞았잖아 아 또 안된다 왜 안되는건지 모르겠네 아니 검돌릴 때는 갈고리가 안들어가네 아니 늦은거 아니구요 해봐봐요 검돌릴 때 갈고리를 때리면 안들어가 이렇게 검돌릴 때만 들어가 다시 갈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 왜 점팬이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시간의 파편을 서른 마흔 다섯개나 보았네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갈게 다시 가죽을 Top 9 다시 가죽을 추구 다시 가죽을 같이 가죽을 아, 이럴 저거 피하는거가 너무 어려운데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 이런 바보장군이 더 울려 도전과제를 달성함 말도안돼 난 가장 빠른 존재이거든 저주를 풀 방법이냐 이야기해 아니면 죽는다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을 것 같나? 끝내 주지 니 마왕은 다음 차례다 전령이여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을거다 내가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다면 여기서 파괴해버리겠다 자폭 흠 휴 구사일 승했네 천만타이오 친구요 고마워요 알겠다 이름 뭐죠? 맨프레드 하늘뱀 이름이 뭐 그래요 항상 집착을 하고 싶었지만 네? 사람은 목표에 맞는 이름이 있어야지 않겠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날 맨프레자 불러 좋아요 전엔 뭘 했나요? 지금이 기회야 자가용 자가용이다 웨이브 타는 거구나 주인으로 간택 받았습니다 자가용 서국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벌레같은 녀석 죽을 준비나 해라 군인이다 군인 맨처음맵이다 크으 네놈 바르마 타젤이 또 실패하는 꼴을 보게 만들었구나 이 통치는 끝이다 나와 네 생각대로 저리라 생각하느냐 주제를 해봐라 빈자 우리의 저수는 끝나지 않는다 카라 병사 대단하시네요 서국의 영웅 맞죠? 난 동쪽으로 멀리 나와서 다시 서쪽으로 오게 된건가 시간의 탑이 나를 미래로 보낸건가? 시간의 탑이 나를 미래로 보낸건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할 일은 임무가 있다 뭐라구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로 들고 가거라 정말요? 그래 전령이 필요한 일이야 전령이라뇨? 행운의 페이지 뭐라구요? 그냥 받아 제가 이제 다음 메신저야 이제 자네의 전령으로서의 시간이 끝났네 뭘 하죠 이제 잠시 하나 앉아서 이 모든게 순환되었다는걸 이해하면 될것이다니 싫어요 모험할거에요 그건 걱정말게나 보관함을 열때가 왔다는거지 정말로요? 그래 열어보게나 아싸 그래 어때 보였나 하나라도 쉽게나 카운터 뒤로 오게나 카운터 뒤로 오게나 없앤다 야 가지마 인마 설령이로군 벌써 올줄이야 뭐하는 곳인가요? 상점이라뇨 상점처럼 보이진한데 아니 상인이라고 머리 붙여놔야하는건 아니잖아 뭐라구요? 미아밖에 오우 강화도 있어요? 멋진데요 당했다 강화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히 고마워야지 왠지 그렇게 할수 있을거 같더라구요 레이트로이드가 수십년전에 발명한것에 레이트로이드가 누군데요? 옛날 농담 쏘는 걸쎄 뭔 소리인지 다른 사람들은 안 걸쎄 괜찮아? 지루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령이 방문한지 꽤 되었잖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상점을 자주 안 늘러서요 시간의 타반에 있다는 건 잊지 않았겠지? 근데요? 자동으로 자네를 중요한 순간으로 이동시켜 주었어야 한다는 말일세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예? 전령이 죽었나? 책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슬을 쓰게나 큐라브를 보내라게 보내새에 언제 주려고 했대요 야 빨리 보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바로 잡아야 해 나도 해야 돼요? 대박 논쟁할 시간이 아니야 아직 내가 자네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는 걸세 두루마리를 가져오지 기다리게 금방 오겠네 와 비상사태다 자네가 이걸 끝내야 하네 진심이세요 자네는 상점 지기엔 안 어울려 갈아입고 따라오게나 다른 후드센 해드리겠음 다른 후드센 해드리겠음 다른 후드센 해드리겠음 힘의 공이 34개나 남았어? 두루마리를 오랫동안 들고 다녀서 위험할거야 다시 태어난 전령이 시간을 조정해 두 순환 속에서 동시에 싸워 저주를 풀어줄거라는건 말일세 계속 살아있을거라 보는가 우리는 선택권이 없지 남은 음표를 찾아야하네 아직도 오르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가 예언가이니 예언을 믿는다는걸세 입조심하게 불신자요 난 상점으로 가겠어 자 예언가가 이제부터 자네를 안내해줄걸세 행운을 빌낼 허미 그리하여 전령이 다시 일어서니 두려워 말게 이 모욕은 용서하겠다 시간의 탑이 포탈에 열렸구나 안열리는 애들은 뭐지 이제 뭐해야하죠? 진정한 시야의 힘을 배우리라 저주가 잠들어있다고 한다 저주가 잠들어있다고 한다 선유를 완성하려면 음수가 필요하다 동지의 시야의 힘이 있다는데 진행하면서 안먹었던것들 지금 챙겨줄 수 있는것 같은데요 동지는 어디지를 말하는거지? 이게 둥지인가? 순간이동했군 지도를 잘 사용하게 전 지도가 없는데요 장난치나? 진짜 없어요 좋아 두루마리 좋잖아 그런데 지도를 읽어볼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드루마리는 사실 지도였습니다 와 지도가 있다 이 게임에 지도가 있어 난 상점이 있겠네 기꺼이 힌트를 표시해 주겠네 아 이런 2단 점프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놈의 2단 점프 아 악마 돈 많이 벌겠다 악마 돈 많이 벌겠다 3단 점프 1단 점프 3단 점프 3단 점프 2단 점프 4단 점프 와 뭐야 저것도 모르겠으면 상점 주인한테 힌트 사서 보세요. 예언가는 등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아, 그 소리 쓰신 분 같던데? 아,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게 안 보이면 아예 못 가는 거지. 그러네. 갓게임이네. 왼쪽이 맵으로 가는 거고, 저쪽도 맵으로 가는 거네. 일단 맵에... 일단 맵을 다 밝혀야겠죠? 띠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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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지? 아까 그걸 죽이면 안 됐나? 다시 나오는구나. 이 위에 암무속 띠랩 이 위에 암무속 띠랩 이 위에 암무속 띠랩 바로 구경하는 게 띠랩 쾌 슈 컨텐츠... 풍부한 거 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방어력 올려놔서 2칸 깎이니까 그걸 또 못 내려다니라 아 아 아 아 아 절령 죽어서 다 죽었으려면 죽기전에 가서 전해주면 되겠죠 아야 아 아 지도만 보면 다 알 수 있겠네 너무 높은데요 아니 다른 맵으로 가는 길이잖아 아 잊고 있었다 저 해골 시간 지나서 다른 거 하고 있으려나 해골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잘 지내네 물속에서 지도를 보다니 일단 위로 가봅시다 저거는 언제쯤 뚫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슬슬 뚫을만한 시간이 된 거 같은데 아야 와우 시대를 넘나두는구나 하이요 진홍색 나무가 마법의 음표를 보호하고 있더다 세상에 이런 놈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지? 싫어요 강화부터 하고 싶은데 강화부터 하고 싶은데 용검이다 누워서 3배 피해를 줍니다 힘의 봉인 수를 표시합니다 푸른 장소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힘의 봉인 위치를 표시합니다 김의 봉인도 하고 싶은데 저 축수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아 포비킨도 넷이나 있어? 허어 참 이거 되게 게임이 길구나 네벨 반짝거리는 거는 뭐지? 뭐지? 미래다 미래다 아니 이런 씨 아니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죽는 거였잖아 죽는 거였잖아 아니 밑에 내려가야 될 것 처럼 만들어 놓은 거였지 아 저기 들어가야 돼 안 돼요 오우야 살짝 서슴구였다 살짝 서슴구였다 살짝 서슴구였다 또LD 어 ook 아 이 이쁘게 이게 과거랑 미래랑 잘 돌아다녀야겠네요 자세한 모델을 헷갈려 아니 안간 맵이 저기 위에 있긴 한데 아니 해골 해골 진짜 성가신데 내가 잘 만들어간다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이게 또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저기 오른쪽에서 한 번 더 미래로 가야겠다 그래 이게 이것이 미래다 희망샷 저기로 가려면은 과거에서 저기로 가야되잖아 안그러면 막혀있는거 같은데 여기 체력있지 위로 2칸을 갈 수 있다고? 여기가 아니겠지? 저쪽이겠지 맵이 계속 바뀐다 확인 후 미래가 되면은 또 바뀌지 저장할땐 피차하는거 진짜 용기나겠다 찍어놓으면 맨날 피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걸 밟고 아까 거기로 가서 목격하는거 목격하는거 근데 과거 진행할때 저쪽으로 갔을때 못 녹았던거 같은데 일단 가는김에 피채워합시다 저장할땐 아니 왜 이거는 저장이 돼있어 피도 못채우나 그러면 저장할땐 아 여기도 막혀있구나 여기 왔던 곳인데 맵에 녹색으로 푸시되어 있어서 먼다 했네 그냥 죽고 다시 하자 그냥 죽고 다시 하자 미래인 상태에서 가야겠죠 미래인 상태에서 가야겠죠 나 못가네 왔던 길이잖아 저기는 그치 이럭 흠 우와앗 해굴저거 잠깐만 이거 야,쒸 음..저기서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저기로 가려면은.. 미래해야 되는 건가요? 아 모르겠다. 내 추측이 다 쓸모없어진 것 같아. 아 여깄다. 이제 여기로 가면은 못갔던 곳으로 갈 수 있다. 세로디오로.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건가? 아닐 텐데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조금 주고 볼까? 뭘 얻고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도 표창으로 이 짧은 맵은 선택이 될 거 같은데 저거는 탈 수 있는 맵도 아니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뭔가 얻어서 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꼴은 안 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나 여기? 그냥 이게 끝이야 아니면 뭔가 얻어야 돼 아니면 뭔가 얻어야 돼 약간 요 모양으로 되게 끝인데 저기도 안 걸린 거 같고 어? 큰일 났다 이제 못 돌아간다 일단 돌아가야겠네요 저기 뭐 보이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되나 보다 저기 뭐 보이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되나 보다 미래로 가야 되지? 저희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과거로 왔을 때 그 얇은 벽으로 막혀있던 것들 그 곳들이야 우린 희망합니다 놀랍게도 추신대입니다 그 곳들은 오 쁘리 바디 이거 몇 개 있는지에 표시된다고 했지? 어디 표시되는 거지? 어디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 아, 여기 표시되는구나. 뭐야, 방금 뭐였어? 아, 이렇게. 한 개 더 먹어야 되네. 위치 표시를 업그레이드 안 했고 몇 개 있는지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초록방은 먹은 것들. 그래서 이제 한 개 더 먹어야 돼요. 거기 가나, 여기가 아닐까? 음, 여기가 났군요. 여기까지 먹으면은... 묘지에 있는 힘의 파편은 다 먹은 거죠. 이렇게. 아,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3, 3. 내가 막고 있었구나. 몸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거 뭐야. 그, 그거 찾으러 가야 돼. 여기 온 목적. 뭐였더라. 뭐였더라. 암튼 힘... 뭐, 힘 뭐식이 어디로 가 뜨나? 아이고 아이고 또 맞았다 아우 죽을뻔 했네 여기는 복수방인데 힌트를 살까? 해 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반짝집과 배나무 하나밖에 없는 늙은 여자가 살았지 미절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어 가족은 빈곤했지 거지가 구걸을 했지 음식이 없었지만 맛없는 수프를 몇 그릇 끓여주었고 배도 몇 개 먹도록 허락해줬어 거지가 망토를 벗더니 실 힘을 드러냈지 친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다했던 거야 한 가지의 수원을 들어줘도 없어 아무 수원도 빌지 않았고 검수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거죠? 아니야 얘기 좀 계속하자 미절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훔쳐 먹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했지 배를 훔치려 드는 사람이 가두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 대부분의 도둑이 배고픈 아이들임을 알게 되었어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기로 마음을 얻고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났어 미절이가 늙었을 때 사신이 찾아왔지 사신이 그녀를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오고 싶은 건 없는지 물었어 내 나무에서 배 하나만 따주시오 사신은 나무에 올라 배를 주었고 이윽고 갇혀버리고 말았어 아 온 세상엔 불행이 넘치게 되었네 끝이야 알겠지? 교훈이 뭡니까? 아 내은비 구조를 부른다 나도 몰라 그냥 애들용 우화야 배나무에 사신을 가둔다는 게 흥미로워서 이 게임 메인 컨텐츠 상점 아저씨랑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점 아저씨랑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션을 마시면 완전 회복 요거 말 안 걸어줘요 속속 그러면은 여기는 다 끝났나? 아 아우 뭔짓인가 봐 룩스틴의 마지막 휴식처 전령에게 전하는 내용이 속혀있는 것 같습니다 전령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자네가 자네가 500년 후에 미래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리겠지 자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물들을 남겨놓기까지였어 내 부적이야 그걸 들고 날 기억해줘 내 지팡이를 빙하산 꼭대기에 두고 왔어 부적을 들고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거야 탐험할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입구를 찾아낸 것 같아 발판에서 비밀 입구는 찾았죠 해골은 딴 데 간 거 아닌가요 아 죽긴 죽었는가 보다 아 아 스킵 안 되냐 아니 아날로그 스틱이라 물건을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나보네 아직도 이거 되게 컨텐츠가 많네 생각보다 다시 아이고 앉아서 때려야 돼 여기도 맵이 이렇게 많아 이게 얼마더라 실은 선물 받았습니다 팬입니다 나갔네요 아우 3시 49분님 수고감사합니다 저건 그럽시다 지금 엔딩볼 수고하실거 같으니까 선탑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어서오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로 지나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근데 또 지나가시잖아 뒤에 저 버튼 근데 또 여기로 지나가시니까 또 지나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 이거 위치 표시하는거는 딱히 필요가 없겠는데 그냥 빈 공간 다 가니까 다 나오잖아 어차피 맵은 다 밝힐거고 아 벌써 찍었구나 아 예 벌써 그 스킬 찍었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힘의 봉인이 두개 더 있구나 위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저쪽 맨 위에도 길이 더 있군요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꽉으로 가야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꽉으로 가야 올라갈 수 있다 이 색감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색깔 따서 이 모티콘 만들까 구도기 모티콘 저기 위로 근데 못 간다 아 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여기서 끊읍시다 내일 계속 가는 걸로 셈있네요 셈있네요 아 맞다 저장하고 꺼야지 저장은 합시다 저장은 해야지 바닥에 지렁이한테 묻었어 바닥에 지렁이한테 묻었어 아 아 볼륨도 크네 지롱이가 세게 겨우 야 됐다 천안 두 번만 뛰는구나 음 레벨 보아니? 저기 왼쪽에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저기서 남은 그거 하나 더 먹나 보네 저장 끝 수리 거미 적 불관통 힘의 봉인 위치를 표시합니다 벌금이 감수합니다 이거나 찍어야겠다 체크 포인트에서 회복시킵니다 에크보다 여기까지 셀카 마지막으로 세게 저장 네 네 네 네 네 네 네